패스트팩 BP2508W3의 장비 수납 능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패스트팩 프로와는 다른 점은 BP2508W3에는 배터리 그립이 달리지 않은 카메라만 수납된다는 점입니다. 아무래도 두께가 패스트팩 프로보다는 좀 얇기 때문입니다. 두께는 얇지만 장비 수납 능력은 꽤 양호한 편입니다. 자 그럼 장비를 수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장비 수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퍼를 열어서 카메라 수납 공간을 열어주고요. 이번에는 먼저 2470 렌즈의 후드를 뒤집어서 수납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간에는 1735 렌즈를 넣어주고요. 이번에는 70200의 후드를 뒤집은 다음에 카메라 바디와 마운트를 해준 다음에 남아있는 저 공간에 수납하겠습니다. 패스트팩 프로보다는 좀 더 장비 수납이 단출하게 들어갑니다. 자 이렇게 카메라 수납 공간의 수납은 끝납니다. 남은 장비들은 상단에 있는 수납 공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노트북 전원 어댑터와 케이블, 카메라 스트랩은 전면 포켓에다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상단 수납 공간 열어주고요. 기어 파우치와 고속스 AD200 이렇게 상단 공간에 넣었고요. 무선 동조기와 배터리는 상단에 있는 포켓에 수납했습니다. 자 그럼 남은 것은 노트북이고요. 노트북은 동쪽에 있는 노트북 수납 공간에 수납했습니다. 네 이렇게 장비의 수납이 끝났습니다. 전면 수납 공간이 조금 부풀어 있긴 한데요. 일단 모든 장비들이 충분히 들어갑니다. 그리고 가방 자체의 외형의 변경도 심하지 않습니다. 자체의 외형의 변경도 심하지 않습니다.